오늘 우리가 읽었던 10편, 8편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가족으로 모였는데 우리 남서울의 다음 세대들, 또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고 있나요?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기원전 약 천년경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과학과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저 하늘에 또 우주에 얼마나 광활한 그곳이 펼쳐져 있는지를 다윗은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보고 있는 또 그가 이해하고 있는 그의 최고의 범주 안에서 가장 높고 가장 넓고 그리고 가장 큰 바로 하늘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포를 3절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보고 있는 그 하늘 그 너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죠? 지구입니다 다윗이 보고 있었던 그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바라보면 이 아름다운 지구가 보입니다 이 지구 속에 우리는 아웅다웅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이후에 많은 우주가 넓은 우주가 펼쳐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멀리 가볼까요? 이것은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모습입니다 1977년 인간은 지구를 비롯한 이 태양계 행성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이름하여 보이저 1호입니다 보이저 1호는 사진을 찍도록 이렇게 사명을 받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요 13년 뒤인 1990년에 지구로부터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명왕성 부근에서 IPL 파노라마 사진을 찍게 됩니다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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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지구를 포함한 여섯 개의 행성을 찍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진이 찍혔을까요? 아주 어마어마한 사진이 찍혔겠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요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그 사진에 찍혔던 지구의 모습은 어디 갔는데 보이지 않고 그저 몇 가닥의 빛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지구가 찍혀 있어요 보이세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바로 여기가 지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태양계 저쪽 끝에 있는 명왕성 부근에서 바라보안 그 지구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태양계에서 조금만 더 멀리 가볼까요? 이 사진은 밀키웨이 갤럭시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우리 은하 밤하늘에 저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하늘에 은하수가 보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우리 은하입니다 태양계가 이곳에 속해 있어요 우리 지구가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가 바로 이 밀키웨이 갤럭시입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요 약 10만 광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빛을 쏘면 10만 년이 걸린다는 거죠 엄청난 은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딘지 보이시나요? 저기 보시면 가운데 불이 번쩍하고 있는 그곳이 태양계겠죠? 우리가 중심이니까 바로 태양계가 여기에 있어요 저기 점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태양계입니다 태양계는 이 점만 같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태양계는요 정말 티끌같이 작습니다 태양계 안에서 먼지같이 작았던 그 지구는요 지금 보시는 이 밀키웨이 갤럭시 안에서는 정말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1990년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주축이 되어서 개발한 우주만환경 허블입니다 그런데 1993년에 허블 만환경을 책임지고 있었던 로버트 윌리암스라는 사람이 아주 위험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왜 위험한 시도를 했냐면 바로 이곳을 촬영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하늘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검은 빈 곳을 향하여 이 허블 만환경에 초점을 돌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 거야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 그러나 수많은 반대도 무릅쓰고 1995년 12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00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그 사진은요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허블 만환경이 촬영한 그 사진은 보이지 않았던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 검은 하늘에 바로 이 사진이 찍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우리 아까 보았던 밀키웨이 갤럭시 우리 은하 그 은하와 같은 은하들이 무려 3천여 개가 찍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주는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합니다 정말 이렇게 보는 은하들을 세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그리고 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 이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세보실래요? 어디서부터 세야 될까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을 1초에 하나씩 세면요 2,500년이 걸려요 이렇게 광활한 이 우주 속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엄청난 것을 말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정확하게 통치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품을 보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작게 여겨지는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을 알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정말 수천 수만 개의 은하들 가운데 그 하나인 우리 은하 그리고 그 속에서도 정말 점같이 보였던 태양계 그리고 그 태양계 안에서도 정말 먼지같이 보이는 이 지구 그리고 그 지구 속에서도 60억이나 되는 그 인류 속에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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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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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한다고 우리 친구들은 뽐내고 내가 가장 큰 자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자인처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때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조금만 지혜서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작고 작은 우리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만들고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을 그냥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잇고 이 먼지와 같은 지구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종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위대하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큽니다 칭량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고백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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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